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벅찬 이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야 하는 이유를 사소한 것에서 발견해보는 시간. 오늘 우리가 죽지 말아야 할 사소한 이유. 오죽사. 안녕하세요. 항상 화음이 뭔가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또 이제는 마릴 때가 됐어요. 누군가 내리면 누군가 울리고. 그런 느낌이네요. 삼도화음? 오늘은 한 사도 정도. 사도면은 화음 안 맞는 거잖아? 뭔지 몰라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네요. 2023년. 올 한해도 고생 많이 하시겠네요. 명백한 30대 후반이 됐어요. 그래도 6개월만 참으면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잖아요. 맞나요? 전 그거 잘 모르겠어요. 왜요? 그게 어떤 공적인 데서 표기하는 것이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나이가 바뀌려면 모두가 습관을 바꿔야 되잖아요. 과연 그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 조금 불편한 게 있는데 뭐냐면 지금 새해잖아요. 톤을 한껏 밝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게 새해 시작부터. 나는 너무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니어. 약간 이런 분위기를 생각하고 왔는데 뭐 갑자기 나이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 뭐 고생해라. 난 모르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아니. 아니 좋죠. 좋죠? 좋다고요? 싫다고. 저번에. 저번 거 들어보면 리셋된다고. 아니 그치.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 화에 얘기한 게 있는데 갑자기 바꿀 수 없잖아. 알겠지. 그리고 성향도 있는데. 아 성향도 있는데. 일관되기 얘기해야지. 지금 우리가 오늘 새로운 녹음실에 와 있잖아요. 네. 저 이게 지금 딱 좋네요. 제가 일단 중간에 딱 있고 이렇게 좌, 액수, 우카야 이렇게 있는 게 뭔가 이렇게 되게 안정감이 있는 지금 이 세팅인 것 같아요. 약간 진행자로서 안정감을 느끼는다는 건데. 어 네네네. 센터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항상 센터에 있어야 되는 거죠? 아 대장놀이. 대장놀이는 아니에요. 저는 항상 서포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근데 뭐 이 팟캐스트 자체가 에디가 셀럽이 되기 위한 팟캐스트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게 다 맞지. 근데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저의 또. 아 그렇죠. 많은 분들이. 나 하나 봤는데. 하나 보셨어요? 그거 우리 한번. 에디가 읽어주세요. 와 벌써 우리가 구독자가 근데 이렇게 수직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상승을 하고 있다. 그렇죠. 벌써 다 합치면 한 열여덟 분이 되죠. 근데 그중에 육을 빼야 되는 게 우리가 양쪽으로 세 명이 다 구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많이 소문을 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그 신기하게 찾아 듣고 계세요. 난 그게 너무 신기해요. 구독자분들이 남겨주신. 저희 구독자 이름도 있잖아요.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아직 미정인데. 아직 미정이고. 이제 후보 정도가 있는 거죠. 후보 정도가 있고.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아 예 해요. 넣어가지고 불러드리면 되겠네. 아 그래요? 아직 후보지만. 그래서 1호 오죽이분이 한 분 계세요. 우리 오죽사. 네. 팬분들 네임을 저희가 오죽이라고 정했잖아요. 아 정했어요? 처음에 에디가 이 워딩을 처음 썼을 때 카톡으로 썼었죠. 맞아요. 그때 카야가 사무실에서 소리내서 웃었거든요. 아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난 뭔가 좀 오그라들었어. 오죽 살아서 오죽이라는 게 좀 오그라든지. 그러니까. 아 우리 오죽이 뜻은 제가 임의로 좀 정해봤는데. 우리들에게 오죽이분들이 오늘 죽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된다.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또 이제 살아가는 이유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해본 거예요. 오늘 죽지 말아야 할 이유 1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2022년 12월 29일에 아이디 비비돼디3451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비비드오디? 비비드오디 아닐까? 아 맞으면 맞는 것 같아. 비비드오디. 비비드오디. 뭐 아무튼 뭐요. 이 분이 난다 난다 대박 냄새가 난다. 아 민망해. 우연히 듣게 되었지만 어느새 오며 드려버려요. 이 분 저랑 약간 감성 비슷해요. 오며 드려버렸어요. 특히 에디님한테 너무 공감돼서 제 자신을 보는 것만 같고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듣는데 예상치 못하게 현우시 터져서 난감할 때가 있지만 너무 좋아요. 찐친하고 싶은 멤버 조합 너무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오래오래 함께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어요. 오죽사 골수 펜 1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애들 지인 아니죠? 전혀 아니고. 어머니 아니요? 아니요. 저희 어머니 일단 아이폰 안 쓰시고요.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이런 거 읽으니까 되게 힘나지 않아요? 그럼요. 게다가 진짜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너무 신기해요. 일단 댓글을 다 알아주신 것도 신기하지만 어떻게 알았지? 우리가 이걸 되는 거야? 이걸 어떻게 듣지? 어디 가서 보고 오고 있는 거지? 아 귀여워. 그리고 또 이제 한 분 더 12월 22일에 줄리아나 13님께서 넌 재밌소? 어쩌다 저편 팟캐? 이리 재밌는 팟캐 있나요? 신규 팟캐 중 가장 재밌는 팟캐? 10분 강추강추 꼭 보셔야겠어요 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어요. 이거 지금 말투 보니까 에디 팀장님 말투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말에 묘한 리듬감이 있어. 그리고 조금 뒤에 더 있는데 제 리뷰 보시고 바로 저장 누르고 여러분들 들어주시라 라는 내용의 리뷰를 또 남겨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동이에요. 그리고 또 이 밖에도 저희 플로우 그리고 팟빵 다양하게 남겨주신 분들이 팟빵에는 없어요. 있다고 해요. 아 그렇죠. 너무 저희가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네요. 좋아요도. 그러니까요. 이게 하나하나가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의 댓글 그리고 또 좋아요에 저희가 항상 감동을 하고 있으니까 한 번씩 남겨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저 이거 있잖아요. 찐찐하고 싶다는 이 댓글 있잖아요. 이거 보고 또 생각이 난 건데 우리 나중에 카페 같은 데 하나 빌려가지고 얼굴을 뵙고 같이 이제 또 커피나 아니면 맥주 한 잔 하면서 카페는 뭐 어느 정도 규모로 빌리면 될까요? 카페 동으로 빌려야 되나? 카페 이런 거 조그맣게 빌려가지고 하면 또 만나 뵙고 같이 진짜 친구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죠. 그리고 우리도 좋아요 잘 눌러야죠. 제가 이거 사실 거슬려서 말을 할까 말까 했는데 하트가 분명히 세 개는 있어야 되는데 세 개는 있어야 되는데 범인이 있어. 누가 안 오르더라고. 두 개밖에 없는 게 한 두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핸드폰 내보라고 할까 하다가 그가 너무 좀 치사하니까 넌지시 얘기했는데 범인이 있었죠? 바로 걸렸죠. 잘 누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여행가서도 듣고 있잖아요. 아 너무 신기한 게 팟빵에 그 위치 나오잖아요. 국가가 나오죠. 노르웨이랑 노르웨이 다음이 스웨덴. 있는데 프랑스는 없더라고. 저는 여행을 너무 즐겁게 다녀오죠. 아니 그 멀리서도 듣는데 하트는 왜 안 누르냐고요. 정상으로 하트로 누르지. 신경 써야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근황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두 분이 이제 긴 유럽 여행을 다녀오셨잖아요. 맞아요. 어떠셨나요? 우리가 근데 너무 심취해서 얘기하느라 소개를 안 했더라고요. 아 그러네. 그러면 소개하면서 근황 하면 되겠다. 봉주 안녕하세요. 파리지 앵 에디입니다. 근데 그 파리지 앵이 맞아요? 파리지 앵은 난 여자로 알고 있는데 파리지 파리지 앤가 여자로 아 파리지 앵은? 다행이다. 다행이다. 또 뭐 하나 잡으려고. 어떻게든 호두리 잡으려고 했는데 노르짹은 없나. 노르짹은 노르짹. 노르짹. 파리 여행 다녀왔습니다. 어땠나요 파리? 파리 너무 좋았고요. 일단 매 순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너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좋았다. 파리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좋았다. 어떤 게 딱 한 단어로 어떤 게 좋았어요 제일? 에펠탑 분게 뭐 이따가 또 여행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냥 자연스럽게 제 얘기를 좀 먼저 해보자면 첫날에 도착해서 숙소를 들어갔고 숙소 테라스를 나가는 순간 에펠탑이 되게 가까이 보였거든요. 제가 옛날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담양에서 메타세카이였길에서 눈물 흘린 거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행복한 사람들 보면서? 장범준 노래 들으면서. 어 맞아요. 사랑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어 맞아요. 근데 그 느낌을 에펠탑에 더 강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뭔가 에펠탑을 보는 순간 감동이 이렇게 폭차오는 느낌? 울컥했어요. 어떤 느낌 때문에? 아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맨날 핸드폰에서만 보고 내가 여기를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다가 실제로 내 눈앞에 에펠탑이 웅장하게 딱 있으니까 이게 약간 확 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오전에 산책을 빵 사 먹으려고 빵 먹어야 되잖아요. 아침에 오전에 빵 먹으려고 돌아다니는데 일부러 에펠탑을 더 걸었어요. 에펠탑 앞에서 좀 더 크게 한 번 더 봤는데 그때도 뭔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역시 에펠탑 앞에서 프리즈를 하고 싶었던 사람 답변해요. 프리즈가 중점이 아니라 에펠탑이 중점이었네요. 에펠탑 진짜 아직도 잊지 못할 것 같고 근데 너무 아쉬운 거는 프리즈를 못했다는 점? 혓갔네 혓갔네. 그러니까 한 번 더 가야 돼. 프리자로 한 번 더 가야 돼. 아 프리자로 간 거? 조금 더 나이 먹기 전에 그러니까요. 잘 다녀오셨군요. 여행 얘기는 좀 더 뭐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또 하기로 해요. 네 저는 북유럽 패션왕이라고 썼는데 이거 왜? 누가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북유럽 패션왕 맥스입니다. 아니요. 어제 맥스가 제가 썼는데요. 어제 맥스가 되게 화사한 옷을 입고 왔잖아요. 아 어제 그 얘기 왜 이렇게 많이 하지? 아 아무튼 나한테 혹시 패션왕의 질을 이어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중인가요? 빌더 패줘요? 아니요. 싫어요. 맥스 패션에 미쳐 돌아간다더라. 싫어요. 저는 관심 받는 게 싫어요. 오 패션왕. 근데 어제 옷이 되게 예쁘긴 했어요. 뭔가 튀는 컬러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가 봐. 그게 약간 딱 초록이었잖아. 초록초록한.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에디도 저한테 얘기했었고 어제 스탠드커뮤니티 하신 분. 그분도 저한테 갑자기 멋있는 옷 입으셨네요 라고 했고 저희 팀장님도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뭔가 조합이 썩. 어 그니까. 뭐야. 아 여긴 패션왕이고. 나 패션왕 있는데 왜 조합이 왜. 아무튼 패션왕이라고 써놨더라고요.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네 근데 이따 얘기하고. 아 그래요. 카야 소개하죠. 네네 좋아요. 아 이제는 그 타이밍이 안 하면 안 하고 싶어하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래끼난 카야입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오른쪽 눈에 갑자기 통증이 있어서 음. 그래도 3일은 참다가 4일째 되는 날 오늘 갔다 왔는데 다래끼라고 하시네요. 다래끼가 왜 난 거죠? 보통 피곤해서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의사선생님이 많이 피곤하시냐며. 우리 저번주에 졌는데. 아 좀 피로하긴 해요. 아 피로하긴 해요? 네. 왜요? 일단은 다이어트 시작한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얼마 안 됐어요 시작한 지? 시작한 지 딱 4일 되지 않았나? 3일 차. 오늘 4일 아닌가요? 오늘 며칠인가? 아 5일이네 2, 3, 4, 4일 차 4일 차.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딱 아는 거네? 아 진짜 제 생각에는 3일을 넘긴 기점부터 이제 몸이 어 이게 아닌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벌써? 왜 이러지 갑자기? 그게 이제 나이가.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방탕하게 살다가. 그냥 진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막 살다가 갑자기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썽이 안 난다? 그치 그치. 난 이렇게 못 산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눈 멀쩡해요? 그러네. 티는 안 나네. 근데 그게 이게 안쪽에 나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지? 다리 끼지 뭐지 하고 계속 그랬었는데. 안쪽에 났다 하더라고요. 안약 받았어요? 안약도 있고 바르는 것도 있고 먹는 약도 있어요. 맞네. 다리 끼기 빨리 났으면 좋겠어요. 일단 몸이 적응을 하면 낫겠죠. 그냥 계속 굴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워치에 드는 킴 다니는 거예요? 애플워치는 저한테 약간 시그널 같은 그런 거죠. 나 운동 중이다. 나 다이어트 중이다. 아니 애플워치가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나는 낀 거를 진짜 거의 못 봤었거든요? 저 작년에 다이어트 할 때도 끼고 있었어요. 에디가 다이어트를 제가 안 할 때만 절 봤나 보네요. 그래서 제가 어젠가 오늘 아침인가 카이아 끼고 있는 거 보고 애플워치 샀어요 그랬잖아요. 근데 원래 있었어. 이게 언제부터 있었던 건데요? 다이어트 중이라는 표시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요즘 식단 하고 있고 PT도 네. PT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여러모로 거의 다이어트 인간은 그 자체. 몇 개월 봅니까? 저 진짜 한 5개월? 6개월까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표를 위해서. 요거는 또 우리 오진다에서 시즌2가 아니라 2화로 하면. 근데 오진다 너무 사람들 관심이 없더라고요. 아 뭐가 조회수가요? 신기해요. 신기하다고요? 다이어트 관심 주제 아닌가? 그러니까 팟캐스트에서 안 듣고 싶은 거지. 근데 어차피 이거 약간 코너 속의 코너 같은 거잖아요. 그냥 해도 되지 않아? 서브로? 그래. 서브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에디는 원래 그냥 아예 빼볼 생각이었잖아요. 스피누프로 나는 낼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하고 일단은 두 분도 빨리 시작하셔야죠. 다이어트. 저는 어느 정도는 시작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 카야 옆자리잖아요. 좀 눈치 보여. 아니 꼭 자기 뭐 먹을 때 나한테 확인하고 있더라고. 카야가 먹으면 나도 먹어야지 막 이래요. 내가 멘토스를 먹어도 되나? 그리고 뭐지? 식당 검을 받고 있잖아요. 아니 각자 플레이인데 저 눈치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눈치 안 볼게요. 결과만 보면 되니까 우리 오진다에서. 저는 아직 시작 안 했고 어제도 떡볶이 먹고 그랬습니다. 어제도 먹었어요? 아 그저께 먹었나? 그저께 떡볶이 먹었나? 맨날 먹는 줄 알았네. 어제와 뭐 그저가 다르지 않죠? 지금 일단 정신이 없지. 어 정신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아직 파리의 물이 아직 안 빠져가지고 그랬습니다.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저희 오늘 주제가 유럽 여행이잖아요. 두 분이 일단 거의 일주일 다 넘게 갔다 왔죠? 두 분 다. 저는 5박 7일. 5박 7일? 제가 8박 9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좀 장기간으로 갔다 오신 거니까. 네. 그 여행 주제로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어댔어요? 저는 진짜 너무 궁금했어요. 에디가 1화에서 얘기했잖아요. 본인의 오죽사는 파리 여행이다. 그리고 파리 여행 가서 에펠탑 앞에서 프리즈를 하는 거다. 너무 궁금했어. 난 사실 여행 중에도 물어보고 싶었어. 했는지? 어. 난 우리를 위해서 했을 줄 알았어. 콘텐츠적으로. 나는 꼭 프리즈가 아니더라도 뭔가를 찍었을 줄 알았어. 유진스 정도는 쳐줬어야지. 아. 그랬구나. 나는 그 생각을 못했네. 그 생각을 못했고 실제로 저는 파리에 별걸 다 사줄 것 같잖아요. 예를 들어. 그 뭐라고 하자 이거를? 브이로그 장비? 각종 장비 살짝. 그거를 막 아주 바리바리 싸주고 구하고. 저는 어떤 생각을 해 주고 갔냐면 내가 콘텐츠를 제대로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뭘 챙겨갔냐면 일단 브이로그 찍을 삼각대 갖고 갔지. 맥세이프 연결되는 거 사 갖고 갔지. 그 다음에 제가 아이패드. 아이패드에 글을 쓰려고 또 키보드까지 싸고 갔어요. 맞아. 맞아. 나 보여줬었어.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맥스랑 얘기한 첫날 빼고 거의 안 열어본 것 같아요. 저랑 공항을 같이 갔는데 그 공항에 내리자마자 삼각대랑 삼각대 핸드폰을 연결해서 갑자기 영상을 찍기 시작하고. 그리고 햄버거를 먹으면서 거기서도 영상을 찍었고.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게 거의 마지막이었고. 비행기 타기 전에 햄버거 먹는 영상이 마지막인 거죠? 나랑 간 줄 알겠어.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파리에 도착해서 에펠탑을 보는 순간 여행 속에 해야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된 느낌이야. 내가 여기서 뭘 해도 상관없다. 그만큼 황홀했다? 그냥 이걸로도 충분하다. 나하튼 이게 파리다. 프리즈? 그냥 에펠탑이면 된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오죽이들은 생각 안 했네. 그 댓글을 내가 일찍 봤다면. 아아. 아 29일이었어. 어. 내가 그 댓글을 좀 일찍 봤다면. 근데 뭐 처음 간 거니까. 이후로 처음 간 거잖아요. 완전 처음 갔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시기도 거의 연말이고 막 크리스마스였잖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분위기 났을 것 같아. 이게 유럽 건물 양식. 그 다음에 약간 크리스마스 마켓. 그리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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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들. 외국인들은 우리 회사 근처에도 많지 않아요? 근데. 근데 그 외국인들.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크리스마스 영화를 보는 그 느낌이었어요. 크리스마스 마켓이 마침 코로나 때문에 계속 안 열리다가 이번에 또 열게 됐대요. 거기서도? 네.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빠른 크리스마스 마켓 어디서 열어요? 시청 앞에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튀릴리 가든이라고. 튀릴리 정원인 거구나. 튀릴리 정원. 맞아요. 거기서도 열리고. 그래서 거기 다 갔다 왔어요. 너무 좋았고. 하루에 3만 보씩 걸으면서? 와. 살 빠졌어요. 내가 거기서 오진다를 하고 왔어. 2키로 빠졌는데. 일단 평균은 2만 보이고 정정을 하자면. 제일 많이 걸었던 건 아까 확인해보니까 맞더라고요. 그게. 날이 바뀌어가지고 더 걸어가지고 3.5만 보를 걸었어요. 3.5만 보를 걸었을 때가. 아니 어디를 이렇게 돌아다녀야 그만큼 지켜요? 거의 뭐 위에 날아갔다 온 거 아니야? 걸어서?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저녁 11시까지 이렇게 걷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날씨가 괜찮았나 봐요. 걷기에. 아 난 또 파리에 또. 아 난 그 무디에 너무 빠졌던 게 뭐냐면. 피가 내려도 사람들이. 우산 안 써. 뭐 어때. 삶이 내린 내비 맞으면 어때. 약간 그런 마인드를 보면서 나는. 나의 삶을 돌아봤어요. 그게 또 그리고 미드나잇 임빨이 마지막 장면. 맞아요. 너무 멋있잖아요. 비 맞으면서 가브리엘과 걸어가는 뒷모습. 나는 비를 맞아도 괜찮다. 그 모습. 그걸 생각하면서도 비를 맞고 다녔죠. 중원이에 손 놓고. 지금 표정이 행복해 보이네. 근데 사실 좋았던 장면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에펠탑도 좋았고. 샌강도 좋았고. 오랑주리 미술관도 좋았고. 스위스 풍경도 다 좋았고 이랬는데. 그냥 유럽의 노천카페에 앉아가지고. 그 파리의 여유로운 사람들 보면서. 먹는 그 커피랑 크루아상이. 이게 파리지 않았을까. 커피 맛있었어요? 커피 진짜 그냥 쓰더라고요. 거기는 아이스파레소 먹었어요? 아 그냥 뭐라고 하죠. 아메리카노 먹었는데. 그거 알아요? 옛날에 가정집에서 그냥 끓이는 커피 알아요? 타 먹는 커피 말고 끓이는 커피 있죠. 스타벅스에 오늘의 커피 하면 나오는 그 커피 맛이거든요. 그게 드립커피 아니에요? 오늘의 커피는 드립커피인데. 아무튼. 그런 뷰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어떤 막 끓이는. 에스프레소 커피가 아니라 그냥 끓이는 커피 있거든요. 이게 뭔지 알죠? 비커 같은 데 담겨가지고. 그게 드립인데 그냥 데워서 주는 걸 거예요. 뭘로 끓인다고 생각했던 거야? 몰라 몰라. 끓는 물을 이렇게 부어서. 타 먹는 거 아니었어? 카노 아니야 카노? 커피 가루를 끓인다 새끼가 생각나요? 아 그럴준 알았는데. 아 라면 끓이는 거잖아? 몰라 라면 끓이는 것처럼. 그 육수 우리는 거 아니야? 근데 아무튼 딱 스타벅스 오늘의 커피 맛이 나거든요. 내 취향은 아니야. 저는 얼주가거든요. 중간에 스타벅스가 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스타벅스에서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스타벅스에서 마셨는데 너무 행복했는데 그런 건 뭐 다 솔직히 다 중요치 않아. 맛없는 커피도 괜찮아. 크루아상이 맛있고. 그 풍경으로 먹는 거지. 외국인들이 있고 옆에. 외국인들이 있고. 근데 저 빵 맛있었을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서 먹는 빵이랑 미친듯한 차이가 없었던 것 같긴 한데. 그냥 그 분위기로 먹었다. 한국 빵도 수준이 많이 올라왔어. 파리바게트가 파리에 있는 거 봤어요. 거기에 외국인들이 앉아있으니까 거기가 또 진짜 파리바게트더라고. 저는 그 전에 파리 갔을 때 크루아상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카페에 들어가서 시켜서 먹었거든요. 근데 나가서 사고 싶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것도 너무 맛있었어. 맞아 맞아. 대체적으로는 맛있는 것 같아요. 더 맛있는 데가 있는 것도 맛지는. 저는 노르웨에서 커피 한 3번 마셨나? 근데 너무 맛없었어요. 아 진짜요? 커피는 진짜 우리나라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왜 맛이 없다는 게 어떻게 맛이 없는 거지? 그냥 성의가 없어요. 커피에. 카노 타줘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라떼도 너무 밍밍하고 진짜 맛이 없고. 내가 말한 커피 그 맛이죠. 그 커피죠 거기도. 크림 커피? 크림 커피 맛이죠. 크림 커피. 드립 커피랑 비슷하죠. 그렇죠. 신기하다. 아니 근데 우리나라에서 해주는 핸드드립 맛도 안 나. 응 그것도 없죠. 그냥 뭐 이상한 드립 하는데 근데 노르웨이 또 분위기로 오는 거죠. 아 뭐 그쵸. 근데 파리 같은 분위기까지는 없었고. 거기는 일단 외국인들이 별로 안 보여서.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저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내렸는데 진짜 사람이 너무 없더라고요. 저는 한국인만 없었으면 했는데 한국인은 진짜 없고 저 여행 일주일 동안 한 5명 봤나? 누굴요? 한국인은. 아니 근데 주변에 노르웨이 간 사람 없어요 진짜. 어 진짜 안 해요? 근데 안 가는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요? 그 시즌에 안 가는 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시즌에는 정말 다 닿았더라고요. 연말이라서?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그래도 마트 몇 개는 열었겠지. 편의점은 열었겠지. 다 진짜 안 열었어요. 편의점도 안 열어요? 편의점 거의 다 안 열었고 아 그냥 집 가서 짜파니티 끓여 먹자고 하고 걸어가다가 하나 마주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걸어가다가 문 여는 데는 무조건 들어가서 뭐라도 사고. 비상식량 사고. 감자칩 사고. 그럼 노르웨이 가서 주로 감자칩 먹는 거예요? 감자칩 많이 먹었고 초코우유 많이 먹었고. 아니 그 영화 보고 간 거잖아요. 그 영화의 장소들을 왜 이렇게 가고 그런 거예요? 다 닫았어요. 아 진짜? 근데 막 거리나 그런 데도 많잖아요.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런 데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영화에서는 날씨가 한창 좋은 여름이었고. 겨울이어서 풍경은 달랐는데 그 장소들을 대부분 가긴 갔어요. 서점도 가고 그리고 그 남자 주인공이 일하는 카페도 가고 싹 다 닫았다. 아니 근데 진짜 저도 느낀 게 맥스 거의 가 있는 동안 전 집에서 이제 그 영화를 봤어요. 이 영화 너무 좋다 하니까요. 제목이 뭐였죠?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대. 아니 좋은데 배경이 너무 좋고 다 예쁜데 저기는 사람들이 반팔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파카를 가지고 갔는데 맥스는 저게 맞나? 이 영화를 보고 왜 겨울에 가겠다 생각을 했지? 나는 그 생각을 영화 보면서 계속 한 거야. 난 그래서 사실 그 생각했어. 이제 4월 되면 제가 여행을 길게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때 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때는 너무 예뻤을 것 같아요. 다시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돈은 두 배로 세겠죠. 돈이 문제죠. 아무튼 그래서 근데 그래도 겨울만에 무드가 있었겠죠. 거기 눈도 많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딱 오슬로 공항에 도착할 때쯤에 비행기에 그게 있잖아요. 전방 카메라랑 하방 카메라를 볼 수 있잖아요. 하방 카메라를 켰는데 완전 다 눈인 거야. 하얀색이야. 또 설렜겠다. 이때부터 너무 설렜는데 공항에 내렸는데 공항도 완전 하얀색이야. 와... 그리고 사람도 없고 무서운 거 아니야? 아, 그때는 몰랐어. 거기서 느꼈어야 돼. 뭔가 잘못했더라고 느꼈어야 돼. 이게 맞아? 그래서 공항에서 나갈 때 원래 마트가 있었거든요. 여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좀 많이 닫았다는데 여기 사갈까? 아, 좀 오바 같다. 그냥 가서 사자. 거기 샀어야 됐어. 약간 한국의 겨울 같다 생각한 거네. 아, 맞아요. 또 많이 없는 지방 정도일 거다. 그리고 우리 설날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많이 열잖아요. 근데 고기는 아예 싹 다 닫았고 아무튼 공항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오슬로 시내를 가야 되는데 플랫폼에 갔거든요. 기차 타러. 플랫폼에 이렇게 지붕이 있고 지붕 외에는 다 눈이 쌓여 있고 눈발을 뚫고 저쪽에서 기차가 달려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감동했어. 아, 너무 멋있다. 그거 타고 이제 오슬로 오슬로 갔는데 여자친구가 딱 동영상을 봤거든요. 그때 찍어놓은 동영상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고요하지? 크리스마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고요하지? 왜 이렇게 고요하지? 그것도 시내의 중심부일 텐데? 어, 어, 어. 근데 진짜 끝까지 고요했어. 아니, 뭐 그런 게 없었어요? 막 크리스마스 마켓이라든지 막 거리에 막 이런 화려한 장식들이나 아, 그래서 24일에 도착했는데 가봤거든요. 크리스마스 마켓에 다 닫아둔 거예요. 오, 진짜? 어, 2분 날인데 크리스마스 마켓인데? 그때 긴장을 했죠. 어, 어, 어. 나는 괜찮아, 사실. 근데 이제 여자친구가 너무 실망할까 봐. 어, 너무 실망할까 봐 긴장을 했는데 그리고 다행히도 크리스마스 마켓은 당일에는 열었어. 아, 당일에는 너무 사람들 많고 이제 그 야시장 같은 분위기잖아요. 맞아요. 매장도 이렇게 있고 가운데에는 빙판이 있어서 거기서 스케이트 타고 대관람차 돌아가고 우와. 사람들 이렇게 불 쬐고 있고 우와. 근데 하필 그날 눈도 왔어. 너무 예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딱 그 그림이죠. 유럽의 크리스마스 하면? 그러니까요. 한국인도 없고. 어. 한국인도 없고. 한국인 싫어하세요? 어. 어, 안 돼. 애들이랑 다를 게 없네. 외국인, 외국인들 사이에서 어, 맞아. 아, 그러네, 그러네, 그러네. 아니, 사진도 중간에 보내줬잖아요. 너무 예뻤어요. 눈밖에 없던데요. 아니, 아니, 그 크리스마스켓 사진 눈 내리는. 아, 그. 나 왜 못 보지? 보내준 게 아니라 제가 인스타에 올린 거. 아, 그랬구나. 그래서 에디는 봤고. 나는 약간 저희 방에 공유된 영상이랑 사진은 눈길을 뚫고 가는 그런 주로 모습이었잖아요. 투모로우가 아니야, 투모로우. 무슨 강원도 철원인가? 근데 대부분 그 귀였어. 내 기억은 그래. 아, 배가 좋았겠다. 아, 너무 좋았을 것 같아. 주로 막 뭐뭐 했어요. 거기 밤이 길지 않아요? 밤이 미친듯이 길어가지고 해가 뜨는 거는 9시 반? 늦게 뜨네. 엄청 늦게 뜨네요. 해가 지는 건 3시 반? 그걸 무슨 현상이라고 그러죠? 극야라고 하던데. 극야. 백야의 반대인 거죠? 시즌이 그런 거예요? 아니면 겨울에. 그치. 1년 내내 그러진 않겠지. 대박이다. 그래서 한 5시만 내도 새벽 같아. 아, 진짜요? 가게도 다 닫고. 뭐예요? 3시에 해주면? 3시에 해주면 이제 슬슬 집에 갈 준비해야죠. 아, 진짜? 집에 갈 준비해야 하는데 첫날은 그래서 이제 도착해서 7시에 자가지고 12시간 넘게 잔 것 같고. 일어날 필요가 없더라고요. 어차피 밤이니까. 해가 안 떠 있어. 그리고 맥스는 비행기에서 잘 못 자는 스타일이라서 좀 쉴 필요도 있었어요. 애디는 잘 잔다면서요? 저는 코 골고 자요. 여자친구는 못 자고? 여자친구는 못 자고. 진짜 힘들게 하네. 가치. 가치. 아, 그리고. 또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럼 주로.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요. 나가서 뭘 했는지 그러면. 낮에. 박물관도 갔었고. 웅크 박물관이랑 거기 갔어요. 노벨 평화 센터. 그게 뭐하냐? 노벨 평화상들 모아놓고. 거기에 이제 우리 김대중 김 대통령 계시니까. 역사적 발자취를 또 따라갔잖아. 국뽕. 대박이다. 노르웨이에서. 그게 거기 왜 있어요? 어, 그러게요. 아무튼. 아무튼 거기서 감동했던 건 그거였어요. 그 입장료를 내면 이제 그 저걸 주거든요. 입장권이라고 해야 하나. 근데 그게 스티커예요. 근데 우리 뷔페처럼 뷔페 들어갈 때처럼 여기 옷에다 붙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렇게 써있어. 노벨 평화상 후보자. 되게 감동이었어. 별거 아닌데. 이게 노르웨이가 맞아. 노만 똑같은 거 아니야? 노르웨이 노벨 거라서. 아, 너무 멋있는데요? 그래서 약간 돌이켜봤을 때 잘 간 것 같아요.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좋았어요. 그리고 그 한적한 기분도 좋았고. 그렇지. 그리고 파리 얘기했고 파리에서 스위스로 넘어갔죠. 네. 스위스 얘기도 한 번 해주세요. 일단 그 파리 얘기. 제 여행을 좀 되짚어볼까요? 아직 안 끝났어요. 다시 보셔주세요. 파리에 저는 일단 비행기에서 푹 자는 스타일이니까 비행기에서 푹 자고 파리 현지 시간 10시에 도착을 했어요. 아침 10시에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3번 보는 시작이 된 거예요. 진짜 대단하다. 보통은 그 여행 당일 아침에 떨어지면 좀 쉬었다가 이렇게 일정하지 않아요? 어디 쉬어. 대단하다. 진짜. 바로 이제 아 근데 본인은 잤으니까. 비행기에서 잤으니까. 나라면 진짜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그랬을 것 같기도 해. 나는 그때는 힘든 걸 못 느꼈거든요. 한국 도착해서 설레고 이런 게 있었겠고. 한국 도착해서 일단 같이 간 여자친구는 알아누웠고 나도 피로가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얘기긴 한데 알람을 못 들어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얘기 왜 해요? 알람을 못 들어가지고 출근을 안 했죠. 그래서 나는 뭐지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나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왜 해서 여기에 있지. 그래서 팀장님 전화를 받고 일어났는데 와 그때가 9시 10시까지 출근을 때 10시 반이잖아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첫날에 10시에 떨어져가지고 그때부터 막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에펠탑도 보고 이것저것 보고 저녁에 파리 야경투어를 신청을 해놨거든요. 엄청 걸었어 그때도. 근데 야경투어는 뭐 하는 거예요? 파리 시청에서 시작해서 노트르담 뭐 이렇게 곳곳에 명소를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해줘요. 가이드가 걸으면서? 근데 그분도 고민이 많았대요. 자기가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이 일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한국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 이 가이드 일이 너무 생각나가지고 다시 돌아올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결국에는 아 내가 조금 벌이는 크진 않더라도 여기서 가이드를 하고 이 프랑스가 너무 좋아서 다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의 가이드를 들으면서 이제 팔이 곳곳을 누볐어요. 그 투어는 얼마예요? 3만원 했던 것 같아요. 인나 또 소사가 있네. 몇 명이었어요? 한 10명 되나? 어 1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적지 않은데? 얼마나 해요? 그 코스 자체가? 3시간 3시간에 30만원? 그리고 매일 있는 것 같던데? 잘 보는데? 나보다 잘 보는데? 나 그거 할까? 꽤 잘 보는데? 그리고 그분도 말도 너무 잘 하시는 게 예를 들어 폭렙프 거리 다리 앞에서는 막 미드나잇 인 파리 얘기를 막 설명해요. 여기가 어떤 어떤 거고 갑자기 그리고 뭐 누군가의 일기를 거기서 사잖아요. 미드나잇 인 파리에서 일기를 발견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잡고 어떻게 어떻게 시 아니었나? 아니 과거에 썼던 일기를 발견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중요한 순간에 끊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영화를 보세요. 영화를 보시면 그리고 또 이제 그 감동에 취해가지고 이제 다리 한번 보고 셰익스피어의 앤 컴퍼니 들어가가지고 또 비포 시리즈 얘기를 막 설명을 해요. 여기서 뭐 두 번째 선셋에 두 분이 만나가지고 어쩌저쩌 얘기를 하고 궁금하시면 영화를 보세요. 그러니까 막 빠져들어가지고 노래도 틀어주거든요. 이어폰 끼고 이제 같이 투어를 가는데 다음 장소와 관련 있는 음악을 틀어드리겠습니다. 두두두두두두 약간 이러면서 가는 거야. 무슨 음악이지? 이거 그러면서 이제 가는데 아무튼 그 야경이 너무 좋았고 근데 첫날에 그걸 했던 게 너무 좋았던 게 파리의 전반적으로 그냥 명수들을 한번 쑥 훑어보더라고요. 줄재날은 크리스마스잖아요. 25일이었거든요. 분명히 연대가 없을 것 같았어. 그래서 우리는 디즈니랜드로 갔어요. 눈치게임이 성공한 게 디즈니랜드에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 진짜? 그래서 거기서 파리 디즈니랜드는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디즈니 원작 관련한 파크가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마블 파크가 생겼어요. 스튜디오 파크. 거기서 이제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건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이언맨과 캡틴 마블이 둘이 우주에서 캡틴 아메리카? 캡틴 마블. 캡틴 마블? 둘이 우주로 가서 싸워야 되는데 우리보고 도와달라는 거야. 그래서 열차를 우리를 태우고 우주로 날아간다. 근데 이거 약간 방탈출해서 느꼈는데 아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약간 영화서 망하고 방탈출하는 것 그런 서사가 있어야 되는 서사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들과 함께 우주를 구했고 두 번째로 너무 좋았던 건 스타워즈 잘 안 봤거든요. 스타워즈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내내 약간 우주여행을 하는 기분을 내놨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 제가 말했듯이 저에게 에버랜드 10 to 10 이었다시피 디즈니랜드도 10 to 10 아침 일찍 가서 저녁에 디즈니 드론 쇼랑 불꽃쇼랑 다 보고 집에 들어왔죠. 같이 간 분이 그때가 제일 힘들었대요. 돌아오는 차 12시간을 거기에서 있었던 건데 그리고 이것도 이틀차에 그리고 이거 꿀팁이거든요. 파리는 춥지 않아요. 디즈니랜드는 파리 시내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요. 산에 둘러싸여 있어요. 얼마나 더 가요? 한 시간 갔던 것 같아요. 오 꽤 가네. 추워. 그래서 우리 외투를 안 입고 갔거든요. 그러고 12시간을? 벌벌 떨면서 이제 놀았는데 너무하네. 아니 옷부터 사서 입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래서 거기 이제 방안도구들을 팔아요. 귀마개에다가 장갑 이런 걸 그거 사서 이제 같이 좀 방안을 하고 돌아다녔지. 그런데 하나 또 타면 너무 무섭거든요. 하나 또 열어르고 식을 때 되면 놀이기구 타서 열어르고 그렇지. 너무 춥다 싶으면 이제 밥 먹고 거기 디즈니에 미키마우스 빵 있거든요. 맛 없으니까 드시지 마세요. 와 대단했다 진짜. 그러고 3일차에 샤모니 갔어요. 프랑스 남부 프랑스 남부에 있는 샤모니를 갔는데 거기서는 설산을 둘러싸여가지고 노천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엄청 좋았겠다. 그게 진짜 좋았고 알쳤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프레디가 프레디 머큐리가 사랑하는 도시 몽트루에 몽트루에요? 몽트루에 아니고 몽트루에요? 그 노선에 잘못 써놨더라고요. 고쳐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쳤어요. 몽트루에. 몽트루에. 아무래도 헷갈리는 편이니까. 거기 가서 조금 도시 구경하고 그 다음에 인터라켄 가서 아 라우터 라우터 부르넹 가서 자전거 타고 거기도 다 설산이거든요. 별 감은 없었나보네요. 빨리 넘어가네요. 갔다고만 얘기하고 바로 넘어가버리네. 근데 저 자전거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거 있어요. 오슬로 진짜 다 빙판길이거든요. 걷기도 힘들어. 근데 사람들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대단하다. 얼음인데. 안 미끄러지나? 너무 놀랬어. 바퀴가 다른가? 우리랑? 난 그 쌤한테 되게 많이 했어요. 이거 뭐 한 거 아니야? 우리랑 다른 거 아니야? 이거 뭐 아이젠 이런 거 그런 거 안 돼있어. 아 진짜? 어떻게 탈 수 있지? 빙판길에서? 그래서 저는 사실 걸어다닐 때 거의 가태관한 망아지처럼 걸어다녔거든요. 아 미끄러지면서? 근데 자전거를 어떻게 타지? 아 진짜? 그걸로 배달하는 거예요. 대단하다. 약간 진짜 적응해 진짜 적응해 진짜 적응해 진짜. 사람은 대단해요. 진짜. 파리도 요즘에 그런 거 잘 돼있더라고요. 라임 이런 거 잘 돼있더라고요. 아 파리에 그것도 빌려서 타던데 오토바이도 빌려서 타요? 그거 강남에도 이제 시험한다던데? 아 진짜요? 공유 스쿠터. 어 좋다. 근데 좀 위험하긴 하겠죠? 그래. 아무튼 뭐 그런 거 하고 몽트로에서는 뭐 했어요? 몽트로에서는 그 스위스로 넘어가려는 파노라마 열차를 타기 위한 시작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타러 갔기 때문에 거기서 둘러보진 못했어요. 아침에 살짝 산책했는데 되게 잘 돼있더라고요. 강이 있고. 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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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수 있고. 저는 몽트로에 되게 가보고 싶거든요. 아 그래요? 몽트로에 재즈 페스티벌도 열리고 근데 도시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럼 언제 열리는 거예요? 재즈 페스티벌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4월이면은 봄에 갈 수 있잖아요.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아 몽트로는 또 크리스마스 마켓이 되게 잘 돼있대요. 그 산타클로스가 날아서 온대요. 날아서 온다고? 뭐 어떻게 날아서 오는 거예요? 날아서 온대요. 영상 찾아보세요. 진짜 날아서 오는 거예요. VR 아니고? 실제로? 실제로? 어떻게 날아서 오지? 몰라. 날아서 오더라고요. 이거 갔다가 이제 다시 파리로 넘어와서 쇼핑하고 마지막 날 개선문 앞에서 321 해피 뉴 이어 그거 하고 아 거기서 했구나. 애플터뷰에서 안 했어요? 네. 애플터뷰에서 321 하고 그것도 좀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사실 제일 가보고 싶었던 건 미국의 그 어디죠? 거기? 타임스퀘어에 해피 뉴 이어 할 때는 진짜 행사잖아요. 가수들 나오고 난리 치잖아요. 그걸로 너무 가보고 싶었어요. 그 무한 도전에서 옛날에 봤었거든요. 어 싸이 한참 그치? 그래서 어 저거 너무 가보고 싶다 이랬는데 파리는 뭔가 있겠지 있겠지 했는데 진짜 10분 전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시간되면 5, 4, 3, 1 하고서 그냥 불꽃 몇 번 터뜨리고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다 집에 가. 그 불꽃을 보기 위해 다들 기다리는 거예요? 어. 불꽃이랑 5, 4, 3, 1 하고 해피 뉴 이어 하려고 기다리는 거고 너무 신기했던 장면 중에 하나는 돌아가는데 거기에 차 끌고 온 사람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완전 막히잖아요. 전진을 못해. 근데 몰랐는데 영국이 프랑스를 양아치라서 싫어하고 프랑스는 영국한테 너무 젠치한다고 해서 싫어한다면서요. 그거를 되게 열심히 보여준 게 그들의 흥이 너무넘죠. 막 약간 빵빵을 막 그때부터 갑자기 클락션을 울리기 시작하더니 막 진짜 완전 소음이었어요. 약간 그 도로가 다 그 클락션과 사람들 비명소리와 이런 걸로 막 자기네들끼리 좋다고 막 그러고 있고 차에 올라가고 난장판을 피우는데 뭐 그것도 다 그들의 흥이었지 않았어요? 저는 처음 파리 갔을 때 파리에서 유로가 열리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그때 파리가 결승까지 올라갔었고 미쳤다. 잠을 잘 수가 없어. 그치. 계속 빵빵거리면서 다녀요. 아 그게 약간 문화인가 보다. 나는 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 약간 뭐라고 하지? 신나서 그러는 것 같아. 신났다는 거지. 아 진짜 대박이 대단하다. 신나면 클락션을 울리나? 진짜 너무 시끄러워. 진짜 잠을 못 자. 그리고 무서워. 왜냐하면 저도 도착하는 날 총격 쌓고 있었거든요. 아 맞아. 애들이 비행기 있는 동안. 그래가지고 무슨 일 나는 거 아니냐고 황급히 자리를 좀 피했는데 그러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각각의 집집마다 음악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더라고요. 홈파티 이런 것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처음 파리 갔을 때 유로 결승전이었다고 했잖아요. 유로 결승전에서 파리가 졌어요. 다 난리가 난 거야. 어떡해. 그래서 파리 경찰이 최루탄을 쐈어. 잠재울려. 다 해산하라고. 대박이다. 그래서 나 최루탄을 말했어. 나 군대에서도 아 화생방은 해봤지만 아무튼 그런 걸 겪어본 적이 없는데 실전을 겪었어요. 파리 가서 겪었네. 첫 파리에서. 아 최루탄. 강렬한 기억. 약간 민주 운동하는 것처럼. 근데 잘 돼 있잖아요. 학습이. 유치원 때부터 그런 노래들을 반공이요? 이게 또 학습이 잘 돼 있으시니까. 유치원 때 최루탄을 맞아보진 않았죠. 그렇게 또 지냈습니다. 재밌네요. 뭔가 많았네. 진짜 많았어요. 뭔가. 알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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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스위스까지 했고 맥스도 스웨덴까지도 갔다 오지 않았어요? 노래에서? 저 사실 스웨덴에 대한 기억보다 스웨덴은 처음 스토클룸 도착하자마자 느꼈던 건 파리 같다라는 거였거든요. 어떤 의미인가요? 오슬로에서는 현대식 건물들이었어요. 다. 거의 다. 그래서 약간 유럽이다라는 느낌 많이 없었는데 스토클룸 도착하니까 일단 사람도 엄청 많았고 음. 음. 그리고 유럽식 그 건축 양식이었고. 음. 그래서 뭐 좋았다고 할까? 아무튼 그랬었는데 음. 음. 가장 좋았던 거는 저는 거의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장면이거든요. 오. 오슬로에서 아침 7시 반에 기차를 탔어요. 그 스토클룸 가는 기차를. 음. 근데 해가 9시 넘어서 뜨잖아요? 그때쯤에 이제 아 지금은 내가 왠지 음악을 듣고 싶다. 음. 이어폰을 끼고 이제 음악을 듣기 시작했는데 그거 알아요? 러브워페어라는 영화 알아요? 어? 제목만. 옛날 영화인데 아무튼 앤니오 오리콘의 음악감독이 음악한 거거든요. 피아노 솔로라는 곡이 있어요. 제가 스포티파이 재생 목록을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영화에서 이제 사랑의 순간들? 어. 그러니까 그런 테마들 있잖아요. 사랑 테마. 어. 그 음악들을 모아놓은 게 있는데 그 피아노 솔로가 들리고 어.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다 눈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 내가 음악에 갖고 있던 이미지랑 음. 이게 너무 딱 맞는 거야. 음. 울었어요? 그래서 나는 나는 울기 시작했거든요. 하하하하하하 근데 울었는데 하하하하하하하 뭐야 안 울어? 잠깐만요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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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고 갈게요. 하하하하하하하하 그걸 보고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이 느낌이었구나. 내가 말했다가 이런 느낌이구나. 그걸 보고 여자친구가 같이 우는 거예요. 하하하하하하 진짜? 어. 왜? 이게 또 동기가 잘 되거든요. 같이 우는데 사실 그 상황이 서로 웃겨. 그래서 서로 우는 거 찍고 하하하하하하 여자친구도 같이 음악을 듣고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보여줬어요. 내가 우니까 왜 우는지 궁금해 하잖아요. 이렇게 보여줬죠. 하하하하하하 어떤 자기노래 듣고 하하하하하하 뭐 어떻게 해야 돼? 하하하하하하 이 감소 어떻게 해야 돼? 하하하하하하 그러니까 나도 하하하하하하 얘기할 수밖에 없긴 했거든요? 정말 평생 기억할 장면이라서? 하하하하 근데 말하기 조금 부끄러웠어. 하하하하 이거 알려줘요. 눈물이 맺혔어요? 흘렀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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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너무 특별한 경험이었어. 우는 것까진 그럴 수 있다 생각해. 근데 옆에서 왜 울어? 하실 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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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영상을 찍었어. 하하하하 본 사람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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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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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멋있네요. 아 나는 평생 가져갈 기억이 나. 아 나는 좀 이렇게 신나게 웃었지만 나는 너무 좋았던 기억인 것 같아. 에지 파리에서 울었어요? 아니 울컥했지. 에펠탑 보고 울컥했지. 아무튼 근데 אOK 음악이 없었어, 그래서. 음악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Đ 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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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ma ariamente 나왔으면. 무슨 음악이야? 아까보다? 아ử 압 bı 1400 ende dais party 저 그런 거? 나 그런 거? 그게 아니긴 한데. 감동적이네. 감동적인 일화로 우리가 너무 웃었지만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어요. 맞아요. 각zag 여러분들의 감정을 이해합니다. 나도 애니가 그랬다고 하면 웃었을 거야. AMIG 우리가 지금 그 열차 안 타고 쏟은 Vol 이 시원에 속막한 곳에서는 저는 거기 공감할 수가 없어. 2호선에선 느낄 수가 없지. 우리 메말랐잖아. 그런 촉촉함 1도 없는데. 노르웨이에서는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눈 맞추면 메리 크리스마스 해주고 한국 오자마자 사람들 막 싸우고 여기 줄 서셔야 된다. 아 그러네. 노르웨이에 따뜻함이 쌓여있다가 딱 그거 보면서 약간 터졌나 보다. 그리고 또 내가 언제 또 여길 또 오겠어 노르웨이를. 노르웨이 떠나면서 본 거잖아요. 그 장면은. 너무 좋았어요. 아 진짜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기차에서도 사실 1등석을 예약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차 번호가 써있잖아요. 2번 칸이라고 써있어서 2번 칸에 갔는데 1등석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냥 앉았어. 앉아있다가 검표를 하시길래 아 여기서 우리가 자리가 아니면 말씀해 주시겠지. 근데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알고보니까 여기가 1등석이 아니었어. 응. 그래서 다시 1등석으로 갔거든요. 근데 아무튼 2등석이 한 3시간 정도 타고 있었어. 올해도 탔다. 너무 억울해. 갑자기 억울해. 뭐야 이 감동과 억울함이 뭐야 갑자기. 그 감동에서 한 2시간 더 갔어. 감동 느낄 거 다 느꼈고. 적극적이었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여기가 맞냐.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는데. 맞아. 근데 약간 합리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랑 같이 보면서. 저기는 유레일 패스 1등석인가? 그럼 우리 자리가 여기 맞겠다. 소극적으로 되니까. 외국 나가면.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알고 갔어요? 다른 사람이 와서 여기 자기 자리라고. 쫓겨났어요 1등석으로. 그 사람이 은인이네. 그러네. 그 사람 아니었으면. 계속 거기 앉아있을 뻔했네. 그래서 거기는 스웨덴은 진짜 강아지들 살기 너무 좋은 나라더라고요. 진짜. 기차에도 다 타고. 우와. 어디든 다 들어가요. 지하철도 다 가졌다고. 신기하다. 저도 기차 타고 가고 있는데. 앞에. 시바견이 있더라고요. 발 밑에 이렇게 누워있더라고요. 발을 뻗었는데. 뭔가 물컹한 거예요. 선입장 올라가지고. 밑에 봤는데. 걔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안 물렸네. 안 물렸지. 큰일 날 뻔했다. 발 물릴 뻔했어. 물컹 이래가지고. 테리어 같은 거였으면 물렸죠. 재밌었네요 여러분. 저 얘기 들은 것만으로도. 간접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우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그 느낌 이런 게 잘 전해지는 것 같네요. 이건 뭐예요. 숙소 옮긴 사연. 숙소를. 그 스토클룸에. 처음에 에어비앤비로 잡은 게. 감라스탄이라는 올드타운이거든요. 거기가 위치가 되게 좋아 보였어요. 완전 중앙인 것 같아서. 거기 잡았는데. 잡을 때도 여자친구가 약간. 조금. 몸미덥다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500년 된 건물이라고 써있어서. 500년? 대박이다. 진짜 올드타운이야. 성 아니야 성? 진짜 여기는 500년 됐겠다라는 생각. 들 정도의 숙소였어요. 막상 가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도. 만족하진 않지만. 여기서 잘 수는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었는데. 여자친구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티는 안 내고 있었고. 티는 안 내는데. 뭔가 열악했어요? 환경이? 네. 좀 열악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런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문이 약간. 옆집이랑 겹쳐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에서 문을 열면. 여기 부딪혀. 소리가 나. 이거는 약간.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결정적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여자친구가 조금 그런 모습을 비추길래. 호텔을 찾기 시작했죠. 잘한다. 잘하네. 그래서. 호텔. 그냥 가자. 여기 돈 쓰긴 했지만. 호텔. 이 밖에서 한. 35만원. 그래. 이 정도면은. 갈만 하지 않을까. 라고 해서. 30분 만에 짐 싸서 다 나갔어. 여자친구가 너무 가고 싶었던가. 그래서. 조금 고맙더라고요. 너무 티 안 내려고 해줘서. 그래서. 호텔로 가서. 너무 만족하고 잤고. 아 그래요? 호텔 너무 깨끗하다. 잘하는 상태겠네. 어. 돈 하나도 안 아깠어. 그럼. 이 사연은. 본인 자랑한거에요? 나의 이런 대처능력과. 대처능력과. 이런 로맨틱함을. 말하고 싶은 건가. 그렇게 생각 안 했었는데. 말하다보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나봐. 나. 억화심정으로 잘라도 돼요? 어. 아무튼. 재밌었네. 넘어가서 이제. 저희가. 중요한 얘기가 남았잖아요. 그렇죠. 남았죠. 좋은 얘기는 다 들었고. 현실도 돌아왔으니까. 진짜. 여행에 대한. 이제. 대가를 치러야 되나. 각자.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되나. 이것도 좀 궁금한게. 네. 저희가. 돈을 이렇게 벌기 시작하면서. 간 유럽여행이니까. 응. 학생때 갔던거랑은 진짜 다를거 아니에요. 슬슴이 같은게. 궁금했어요. 얼마를. 태웠나. 각자. 하아. 한숨으로 시작하네요. 에디 얼마. 얼마 썼나요. 총. 일단 총 금액부터. 이제 한번 볼게요. 8박 9일이었죠. 8박 9일에. 8박 9일에. 6백 7십 9만 8천원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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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은 안 넘겼네요. 이거를. 이거 주제를 카야가 하자고 했잖아요. 카야가 아니었다면 이거를 정리를 안 했을 것 같긴 해. 아. 얼마 썼는지? 왜요? 어떤 이유로? 사실 그냥 지나간 일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드값을 쓰면서 어떤 항목이 얼마큼 썼지를 잘 안 보잖아요. 그냥 다음 달에 카드값이 이만큼 나가겠구나. 보통은 그렇지. 항목별로 안 보잖아요. 우리 다 가계부 안 쓰네요? 저는 올해부터 쓰기로 했어요. 올해부터 하기로 한 게 되게 많으시네요. 어디서 엑셀을 하나 공유 받아가지고? 우리도 공유해줘요. 줄까요? 근데 안 할 거잖아. 할 거야. 이제 해야 돼. 이만큼 써놓고. 거짓골 면하려면 해야지. 해야지.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미션이 있으니까 정리를 하고 나서 헉 했어요. 이 정도일지 몰랐다. 근데 하나 조금 내 스스로가 잘못했다고 느낀 포인트 하나는 이거예요. 가기 전에 많이도 샀구나. 가기 전 소비가 커요? 아니면 당연히 그러겠지. 비행기나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여행에 순수히 들어간 돈은 한 450만 원 정도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가기 전에 옷 산 거 한 100. 100이나 샀어요? 이게 보니까 패션에 얼마야? 110만 원 썼더라고요. 패션에 110만 원. 사진 좀 공유해줘요. 그 110만 원 어치의 패션에 대한 사진 좀 한번 보자. 알았어요. 코트 사고 프리스 사고 가방 사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가방도 샀어요? 가방 그 저번에 제가 갖고 안전한 거 필요하다고 샀잖아요. 부랴부랴 사긴 했죠 다. 그러니까 몸에 딱 달라보는 왜냐면은 근데 제가 하나는 또 이렇게 변명을 할 수 있는 게 여행을 안 다녀보니까 갖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근데 가방은 뭐 갖고 가면 되지 아무거나 그렇지. 그치. 여행가는데 통바지가 필요한가? 코트도 뭐 새로 장만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뭐 그 사진 하나 찍었으니까. 아 푸사 하나 건졌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거 한 10년 갈 것 같아. 아 그러면은 푸사 값이 있으니까. 거기 푸사에 여러분 아세요? 저 그 뭐야 뿔태 안경 쓰고 있는 거? 그것도 산 거예요. 아 그것도 산 거예요. 아 그것도 산 거예요. 그거 알 있는 거예요? 아 그거 알 있죠. 그렇게 하고. 근데 여행비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준비를 많이 했네요. 가려는 준비를. 여행만으로 쓴 거는 비행기 300. 그 다음에. 아 근데 비행기가 진짜 비싸. 응. 비행기 비싼네. 그 다음에 여행지에서 쓴 돈이 한 100만 원 정도 되고요. 어? 그거밖에 안 돼요? 응. 진짜 얼마 안 됐다. 나 100만 원 쓰고 뭐. 아 합하니까. 그리고 거기서 뭐 이것저것 쇼핑한 게 50만 원 정도 되는데. 나머지 쓸데 없는 거 가기 전에 옷 산 거. 그 다음에 가기 전에 카메라 장비 산 거 있잖아요. 카메라 쓰지도 않는 장비. 이제 쓰면 되니까. 그거 한 30만 원 쓰고 이러다 보니까. 뭐 돈이 이렇게 훅 나갔더라고요. 에디는 가기 전에. 그럼 옷으로 110만 원? 어 네. 저 한 130 썼네요. 아 나는. 내가 벌써 단일 품목이. 아 맞아 맞아. 단가가 비쌀 것 같아. 한번 들려주세요. 일단 총 금액을 얘기해봐요. 총 금액을 얘기해봐요. 나보다 많이 쓰지 않았을까? 아뇨. 저는 500만 원 조금 넘어요. 한 520 정도 돼요. 어 진짜? 나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아? 저는 현지에서 뭘 잘 안 샀어요. 현지에서 산 거는 기념품 정도? 어 쇼핑한 건 기념품이랑 셔츠 하나 그거. 어제 입었던 거. 그거는 스웨덴 코스에서 세일 하길래. 6만 얼마에 샀고. 싸게 샀죠? 네. 근데 이제. 이 와중에 싸게 샀죠? 이거 어필하는 거야. 나는 합리적인 소비를 했다. 어 했다. 어필하는 거야. 그거는 한국에 있었어도 샀을 것이다. 한국에서 더 비싸게 샀을 것이다. 그리고 가기 전에 샀던 게 이제. 패딩이 좀 컸어요. 패딩이 83만 5천 원. 패딩이 거의 무슨 비행기 값 아니야? 어 맞아요. 갈 때 비행기 값이 이 정도 들었어요. 근데 패딩은 살짝 후회를 했어요. 왜요? 사이즈 미스. 너무 큰 걸 샀다. 그리고. 현지에 가니까. 현지 사람들은 다 노스페이스 입더라고요. 기능성이 중요한 거야. 안 적고요. 근데. 돌아와야 되잖아. 아 맞아 맞아. 거기 평택 살 거 아니잖아요. 맞아 맞아. 그치 그치. 근데 한국도 요즘 노스페이스 많이 입더라고요? 노스페이스 뭐. 다시 입는데요. 옛날 버전도 있고 이러던데. 눕시. 근데 어쨌든. 그렇게 쓰셨다. 저는 근데. 후회 진짜 안 하는 거는. 그 살로몬 신발. 오. 고어텍스잖아요. 네. 오슬로가. 눈이 많이 오는데. 비도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발목까지 차요. 근데. 정말 양말 한 번도 안 젖었고. 와. 물 들어오는 걸 못 느꼈어요. 대단하다 진짜. 신발이 대단하네. 20만 원이었는데. 하나도 안 아까. 좋다. 또 가볍잖아요 또. 맞아요 맞아요. 80만 원짜리 패딩보다는. 20만 원짜리 신발이. 너무 만족스러웠다. 신발에 투자하세요 여러분. 패딩은 그렇게 따뜻하신다고. 아무튼. 제일 후회했던 소비는? 그게 패딩. 아. 다른 거는 다 잘 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합리적인 소비를 나름 하셨네요. 근데. 여행 현지에서 쓴 돈 중에 아까운 거는 식비들. 왜요? 맛있는 거 딱히 없고. 음. 괜히 편의점 열린대는 다 들어가서. 감자집이랑. 이것저것 사고. 그 놈의 감자집. 하나 사오지 그랬어. 아. 우리나라 없는 거긴 한데. 맛은 똑같더라고요. 포카칩이 더 맛있고. 저도 근데 파리 음식이 뭐 다 맞았지만. 뭐. 맛있었던 것 같은데. 한 번은 제일 비싼 미슐랭 투스타디를 갔거든요. 코스요리 나오는. 프랑스 가정식. 그게 제일 별로였어요. 왜 너무 현지 맛이야? 하. 일단. 뭔가 음식에. 예술을 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음식은 안 맞더라고요. 어. 이거 약간 미언마. 어. 아 제가 이게 아니라. 어. 뭐 어떻게 했길래? 응? 그니까. 맛있었어요? 하. 하. 나는 그렇게 요리를 잘하시는 분들은. 아니 취향이니까. 취향을 얘기해봐요. 본인이 뭐가 안 맞았는지. 내가 제일 맛있게 먹었던 거는. 파이브 가이즈. 하. 하. 아 근데 맛있을 거 같아. 아 맛있지. 그거. 내가 이거 왜 한국에 안 들어오냐고. 내가 이거 들어오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들어온데요 그건. 아 들어온데요? 응. 다 들어오네. 강남에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에디는 가장 후회하는 소비는 뭐예요? 좋았던 소비랑 가장. 가장 좋았던 소비는 일단. 그래도. 아 이걸 망설였어요. 가장 후회했다고 생각했던 게 옷이었거든요. 가기 전에 옷이 너무 많이 있었다. 응. 근데. 다시 역으로 생각을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패션하게 될 수 있지 않았나. 하하하하. 패션하게 됐나요? 이미 됐어. 지금. 이미 돼서. 올해 소상을 기다리고 있죠. 올해 노미네이트됐죠. 올해 노미네이트됐죠. 올해 노미네이트됐죠. 벌써 1월 며칠부터. 하이알미오 맥스가 아주 그냥. 근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요. 네 형성되고 있죠. 저희가 작년부터 빌드업 했잖아요. 올해는 할 수 있어요. 올해는 할 수 있다. 맞어. 기생충도 이렇게까지 빌드업 안 했을걸? 하하하하. 여기서 못 받으면 내 문제야. 하하하하. 기생충 하니까 생각났다. 저 스토컬룸에서 헤어지기 열심히 봤어요. 25일날 개봉한거야. 12월 25일날. 거기에서? 응. 원래 영화를 볼 생각은 있었거든요. 근데 버스 타고 지나가다가 극장을 봤는데. 극장의 가장 큰 간판에. 진짜? 이제 헤어지기 열심히 써있고. 그 앞에 포스터가 4개 붙어있는데 4개 중에 2개가 헤어질 결심이랑 브로커. 오 멋있다. 국뽕이 차올라서 안 볼 수가 없었다. 미쳤다. 국뽕이라기보다는 그건 그냥 헤어질 결심 덕후라서 그런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고 맞아. 한국어로 영화에요? 네. 한국어고 스웨덴 자막. 조금 걱정했거든요. 스웨덴 더빙이면 어떡하나. 더빙이면 어떡하나. 그러면 좀 깨지지 않을까. 이미 대사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또 혜준과 탕윤이의 목소리를 또. 혜준과 설해라고 해주세요. 그치. 불편하네요. 불편하네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진짜 근데 되게 좋았던 경험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디가 햄버거 얘기하니까 생각난건 24일날 제가 오슬로에 내려서 다 닫았는데 햄버거 프랜차이즈는 열었었거든요. 맥스라는. 오 예 맥스였어요. 근데 그게 꽤 큰가 봐요. 스웨덴에도 있고 오슬로에도 있고 한데 거기서 되게 중국에 예민한 상태고 배고픈 상태에서 시켰는데 잘못 시킨거야. 비건을 시켰어요. 콩고기였나봐. 진짜 맛이 이상해서 저는 거의 남기는 일 없거든요. 근데 반이나 남기고 요즘 거의 안먹고. 진짜 맛이 좀 이상하더라구요. 거긴 파이브가이즈 없었나봐요? 없었어요. 있었으면 먹었지. 아 그러니까. 그런게 나 추억이지 나중에 생각하면. 맞아요 맞아요. 아 저도 음식관련한 일화가 하나 있었는데. 저는 파리에서 제일 맛있게 먹었던게 무슨 카페드 파리라는 곳에서 먹은건데. 그게 버터에다가 고기를. 버터 스테이크거든요. 스테이크는 원래 근데 버터에 굳게 나는데. 어떻게 한거지? 버터 스테이크. 뭐 코팅을 한건가? 버터랑 같이 나와요. 버터에 약간 담겨서 나와요. 같이 나와요? 근데 그게 40. 유로? 유로인거에요. 되게 괜찮잖아요. 가격이. 엄청 싼데? 40유로?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5만원대면. 괜찮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블로거에. 여자친구가 사준거거든요. 블로거에. 가성대 맛집이라고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들어가서요. 맛있게 먹고 이제. 계산하려고. 여자친구가 사준다고 해가지고. 계산하려고 보니까. 그게 1인당 40. 그랬던거에요. 1인당 가격? 그래도 뭐. 그래서 우리는 5, 6만원 생각했는데. 둘이서 뭐 와인까지 먹으니까. 그 한 끼에. 17만원 이렇게 쓴거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약간 띠용했는데. 근데 그게 제일 맛있긴 했었어요. 저는 방금 말한 그 햄버거 있죠. 파이브 가이즈? 아니 아니. 맥스. 어. 6만원이었어요. 열받을만 하네. 나였었다 울었다. 그래서 운거 아니야? 아. 그거 생각나봐. 떠나면서. 내가 6만원을 냈는데. 보고만. 6만원 때문에 울기에는. 내가 지금 5백만원을 낚였었는데. 와. 햄버거가. 진짜 비싸다. 2개 셋째 6만원이야? 살인적인데. 비건이랑 비싼건가? 아니야. 그냥 비싼거 같은데. 그리고. 이게. 그 맥스를. 스웨덴에서도 먹었거든요. 공항에서. 근데. 그때는. 3만원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물가치가 그만큼 나요. 그. 비슷한데 있는데도? 그렇게 나요? 진짜? 스토클롬이랑 오슬로랑. 충격이네. 차이가 많이 나요. 대단하다. 노예 사람들은 뭐 먹나? 다 집에서 먹나봐. 그러니까 집에서 안나오지. 진짜 집에서 안나오. 아. 오슬로에서 먹었던 것 중에. 케밥. 제일 맛있었고. 아. 케밥 맛있지. 맛없을 수 없고. 음. 크흠. 카현은 어떻게 지냈어요? 그 전에. 갑자기. 아니. 여행 주제인데 뭐 굳이. 제 얘기가 필요한가요? 그래도. 우리. 새해의 첫. 녹음이니까요. 저도 나름 만족스럽게 보냈어요. 어. 저희가 마지막 주 한 주를 쭉 쉬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강아지 산책을 되게 많이 시켰고요. 네. 편하게 시킬 수 있었죠. 이제 낮에.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영화를 진짜 많이 봤는데. 영화를 이제. 날. 그 요일별로. 같은 감독을 정해놓고. 그 감독들의 작품을 쭉 봤어요. 좋았어요. 평론가처럼 봤더라고. 하하하하하하. 안경 쓰고 봤어요. 빨간 색깔. 네. 집에는 크니까 화면이. 괜찮아요. 아. 그래서 좋았어요. 혼자서. 그렇게. 집에 있으면서 영화 쭉 보고 이런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응. 그것도 좋았겠다. 그러니까. 좋았던 감독의 영화들. 아. 근데 뭔가 좀 아쉬운 거는. 응. 그냥 좀 재밌고 좋다. 이런 영화들은 있었는데. 응응. 하. 너무 재밌고 너무 좋다. 이런 작품은. 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감독을 선정한 기준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무 영화나 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거는 제가. 어. 평소에 좀. 이 감독들 다른 영화도 봐 보고 싶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에 영화를 주로 봤어요. 그래서 그냥. 좋았다. 그냥. 그러다 보니까 후딱 가더라고요. 일주일에. 아. 일주일에 금방 가. 맞아요. 일주일에.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뭐. 한국 드라마도. 재벌집도 못 본 거 다 보고. 사이사이 또 그런 거 봤죠. 거의 뭐. 계속 틀어져 있었어. 뭔가가. 하하하하. 대중문화 평론가. 하하하하. 하루 종일 뭐가 틀어져 있고. 밥 먹을 때는 뭐 이렇게 보다가. 밥 먹고 다음에 또 다른 거 보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어. 응. 한번 우리. 컨텐츠 얘기도 이제 슬슬 할 때 됐어요. 다음에 해도 괜찮을 거 같아요. 우리 막 프란시스 하도 하기로 했었잖아요. 맞아요. 더. 응. 좋아요. 그건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죠. 근데 우리가 만취 얘기한 거는. 반응이 정말 없더라구요. 잘못 간 거 같아. 방향을. 내 생각에. 하하하하. 영화에 그렇게 몰입하면 안 됐어. 그냥 영화를 본 우리의. 어떤 감상과. 어. 우리 생각. 어. 이런 걸 그냥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잘못 간 거 같아. 시행 차고가 있으니. 그럼 2화였어요 2화. 맞아요. 우리 또 그. 우리 또 성장캐잖아요. 아 그렇죠. 성장하고 있잖아. 성장 서서야 있어야 되니까. 성장해지니. 애들이 그런 거 좋아하니까. 어 그런 거 좋아해요. 알겠습니다. 마무리 할까요? 다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